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오카드의 조선어 방송에서는 낙취 문제를 비롯한 독도권 관련 문제를 전해드리고 방송 내용은 낙취 피해자, 낙취 가능성에 있는 실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시오카드는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방송되고 있고 일본어 방송에서는 낙취 피해자 여러분들께 가득한 향기나 육성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과 조파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조파수의 방송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사진 조파를 조절하고 낙취 시간 방송을 찾아 청취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일본인 낙취 피해자 여러분을 목격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 상품을 통해서라도 일본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식별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으로 우편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도쿄 주망우체국 사서와 1022호 시오카드의 목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시오카드의 5사람입니다. 오늘은 낙취 피해자 며취된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 가운데 붕괴되어 있는 분들의 성함을 뵙었습니다. 그밖에 붕괴되지 않고 있는 며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잃지 않았던 분들도 포함해서 제가 성함을 잃지 않으면